오늘 유정이 강 침장 처음 나온다고 해서 응원하러 왔습니다. 재미있어요. 유정 양과 포옹 씬 찍을 때 어땠어요? 동생이지만 되게 설레고. 좋았습니다. 이랬던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다. 대학생활을 하거나 대학생이 돼서 계속 오빠랑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하면 눈빛을 교환하면 되고요. 아니다 오빠랑은 일적이다 더 친해지고 싫다 하면 그냥 앞을 보시면 됩니다. 자 하나 둘 셋. 자 하나 둘 셋. 보통 이렇게 바깥을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데 보고 있네요 이렇게.